너 형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헌팅 성공 안 된 적이 있어? 야 너 내가 에어팟을 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유전형 에어팟 야 그래 이거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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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워기하고 저의 주인님이 되어주세요 저의 주인님이 되어주세요 저의 주인님이 되어줄 거죠? 네! 되어줄게요! 야! 뺏어! 야! 뭐! 뭐! 야! 이거 뭔데? 이거 목줄하고 배변 봉투 왜? 앞에 누구야? 저 주인님! 어! 주인.. 주인님 됐다! 올려놓을게 주인님 어어어! 헉 헉!! 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꼬리가 왜 어? 뒤에 안 달려있고 난 아직 별로부 비해 아 이제 자격증 이런거 지금 죄송한데 혹시 자격증 같은거 있으세요? 응 없다 없다 앞으로 살면서 자격증 딸 필요 없어요 앞으로 살면서 자격증 같은거 딸 필요 없어요 네? 나를 사랑할 자격만 있으면 되니까 나를 사랑할 자격만 있으면 되니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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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됐어 됐어 이거 존댄 거 아니지? 아니야 그럴 때 정들이 보이면 70% 그래? 70%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화장실 하고 싶은데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아 화장실 갔다고 안 되나? 화장실은 뭐하러 가? 왜? 내가 아까 졌잖아 뭐? 내 병목이지? 아? 저거 뭐야? 주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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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큰 거 아니에요 뭐요? 큰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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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? 왜 걷다 끌어? 야 그리고 얘기해 주인님한테 그러고 배동 봉투는 싼 다음에 처리하는 거예요 아 배동 봉투는 싼 다음에 처리하는 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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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러면 소병은 뭐 어쩌네? 왜? 기둥 같은 거 찾아서 다 달려주고 아 이렇게 올려서 따라? 아니 아니야 어떡하네 어떡하네 어필 어필 남자로서 어필 어필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은데 야 그럼 이제 어? 뭐? 명품 좋아자고 어 잠깐만 저 혹시 명품 좋아하세요? 네 명품 좋아한다는데 좋아한다는데 내가 그럴 지 갈랄까 명품 좋아하지 된장녀야 어떻게 처음 본 분한테 된장녀 어떻게 해 그러면은 쌈장녀 어때? 쌈장녀 쌈장녀 그럼 뭐 어때? 충장녀 아니 야 이 충장녀야 그게 더 있어 야 어? 이거 보여요 이거 보여요 이거 내 건데 왜 천하자가 명품 가방이랑 어 네가 손목에 차고 있는 불치 시계랑 어 네가 신고 있는 발렌시아가 신발 다 줄게 이건 아닌 거 같아 어? 이건 아니야 저저저저저 그 정도의 바꿀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닌 거 같아 여자친구 주임님 주임님 꼬리 흔들어 꼬리 흔들어 꼬리 흔들어 빨리 빨리 좋아 좋아 이거 좋아 좋아 이거 해야 돼? 아니 너 지금 마이너스 70% 됐어 마이너스 70% 됐어 마이너스 70% 됐어 마이너스 70% 진짜 이러면 먹혀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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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알았어 여기 어? 이 프라다 여기 가방 안에 있는 티머니 갖고 가고 요거 여기 구찌 이건 반대편에 있는 이거 여기 끈 갖고 가고 발렌시아 안에 그 씨는 양말 요거 하키 양말 지 알았나 지 알았나 지 알았나 자 가자 왜 내게 당근박스 올려라 사람들 사면 되잖아 빨리 줘 아씨 프라다랑 구찌 시계랑 이 발렌시아가 신발 다 가지세요 오 얘기해 난 이딴 거 필요 없어 난 이딴 거 필요 없어 너라는 명품만 있으면 되니까 너라는 명품만 있으면 되니까 너라는 명품만 있으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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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보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형 나는 이렇게 물질적인 사람 싫어 형 나 자체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좋아 어? 뭐 없어 아니 내가 물어볼게 혹시 저 자체만 하고 좋아해 줄 수 있어요? 물질 만능주 물질 만능주 물질 만능주 어? 어떻게 해야 돼? 절차게 쓰자 일단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인가 저기 뭐라고 했지? 뭐라고 했지? 뭐라고 했지? 뭐야 오징은? 어? 너 오징은? 다 죽어 야 분위기 이상으로 흔들어 어 흔들어 분위기 이상으로 흔들어 분위기 이상으로 흔들어 좋은 소식하고 여기서 들으셨죠? 네 네 어 들었대요 오케이 들으실거죠? 아니요 안 듣는데 어? 안 듣는데 남자답게 남자답게 어떻게 무릎 꿇고 얘기해 남자답게 무릎 꿇고 얘기하라고? 무릎 꿇어 남자답게 나쁜 음식 좋은 소식 들으실래요? 안 들으래요 안 들으면 돼잖아 안 들으면 돼잖아 이거 왜 또 꿇었어 내 음식 이거 왜 그러고 남자답게 대가리 맞고 얘기해 대가리 맞고 얘기해 아니 아가리 막 내가 대가리 막아 아가리 막을 거야? 대가리 막아 이 미치새끼 대가리 먹을 수 있지만 아가리는 이렇게 형 얘 일어라 형 얘 일어라 너 너 여기서 100% 여자친구 될 거 알려줘? 어 아가리 맞고 꿀이었으면 네 여자친구 아이 씨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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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야 됐어 네 엉덩이 계속 보자 나 37살이야 나 37살이야 야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아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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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얘기해 저기 둘 중에 가위바곤에서 이긴 사람한테 선물 준다고 저기 둘 중에 가위바곤에서 이긴 사람한테 선물 준다고 좋은 소식이 있다는데 오셨어요 네 네 바위바위보 바위보 바위보 이겼어 이겼어 여자친구가 이겼어 오카르토 이겼어 오케이 그러면 나쁜 소식은 나쁜 소식은 선물은 줘요 선물은 줘요 그게 왜 나쁜 소식이야 도전 부수할까 뭐 왜 아 진짜 씨 그거야 지금 됐다 됐다 됐어 됐어 형 어떻게 해야 돼 너 이제 너를 근데 계속 쳐다봐 너를 위아래로 계속 쳐다봐 위아래로 계속 쳐다봐 마음에 들어 잠깐만 나 자크 열현나 아니야 그런 말이지 너한테 지금 마음이 있다니까 지금 저기 다이어트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네 제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게 뭐 됐다 고추장은 저런 거 안 좋아하는데 백설 기름이 좀 좋아 백설 기름 좋아해 백설 기름 좋아해 됐어 99% 넘어왔어 아 99% 근데 가래떡 년은 내가 어떻게 커버가 되는데 순창 년은 내가 안 돼 오케이 내가 할게 태양촌가 오케이 내가 할게 형이 할 거야 안녕하세요 네 아 미인이시다 아 가까이서 보니까 더 미인이신데 보여요 거기서? 엄청 잘 보여 저기 퇴치 하나 나오고 뭐가 하나?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? 아 네 꼭 게임에서 저하고 이기시면 제가 10만원씩 드릴게요 어? 진짜 10만원씩 드릴게요 형 모르게 행사 직원이야? 어? 행사 직원이야? 그래서 왜 이벤트를 하고 있어? 네 분당 만일처럼 받아요 아 그래? 아 그래서 형이 분당사는 그럼 뭐라고? 땡가이씨 게임 아시겠어요? 일단은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핸드폰 번호 서로 알려주시죠 믿음을 위해서 저부터 알려드릴게요 010 오 네 본인 번호 아 저 아무것도 안줘 없어요 안 할게요 010 오케이 이로써 우리는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된 거예요 탕수육 게임 알아요? 네 자 탕 수 오케이 요거 요거 해서 이기시면 1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단어는 사랑해로 먼저 하실게요 사 랑 저도요 뭐해 미친새끼야 뭐 그건 아까 전에 나랑 얘기해서 근데 지금 나는 군대에 흔들고 별 색칠하게 했는데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어서 자 이겼잖아요 따두기를 제가 때릴 수는 없고 요번에는 제가 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도 좀 신기하죠? 네 뭐라고요? 외모가 좀 신기해요? 아니요 그냥 아니 신기하긴 하지 우렁이 와가지고 말을 하니까 신기한 거 그쪽이랑 저랑 만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이유가 있어요 저 캣은 여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쪽이랑 저랑 만나야 되는 증거가 제 지갑 안에 있습니다 뭔데요? 저 지갑 안에 이거 깜짝 놀라면 저 만나셔야 돼요 네 깜짝 놀라면 네 돈 남은 거 아니에요 저 한 번 펴보세요 저 한 번 펴보세요 우와 뭐야? 깜짝 놀랐죠? 왜 보고 있어 뭔데? 핸드폰 번호 010 맞아요? 아까 전에 제가 적었어요 아 뭐야 그러면 우리 일단은 순복으로 갈게 어디요? 여기요 안 이래잖아 아니라고? 안 이래잖아 아니라고? 아 그럼 여기 앉아서 먹자는 거예요? 아 나 그것도 아니에요? 가위가 뿌리 염색해줄게 그거 아니야? 여기 숟가락 저희가 다 계산해드릴게요 어? 정말요? 정말요?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난 가도 돼 난 저랑으로 닦거든 아 저랑으로 닦거든 체크로 해 왜? 제가 제가 아니 안녕 안녕 야 이거 이거 해 제가 맛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진짜 저 신기한 거 2021년 제일 유행한 맛 깜짝 놀래요 지금 주임님이 돼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주임님이 돼주셔야 되는 거고 우와 핫핏? 핫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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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큰일났다 고추장이 너한테도 많은 거 같아 가자 저 타드리고 아 오늘 날씨 다 때려도 되나? 어? 내가 전화해서 따로 얘기했던 거? 따로 얘기하네? 전화해서? 어떻게 전화로 얘기할 거야? 형이? 지금 유튜브 찍고 있었다고? 나중에 얘기하시네 여자친구가 된 다음에 얘기했어야지 아 그래? 얘기해? 지금 몰카 찍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 아 얘기해? 카메라 찾는데 카메라 뭐? 카메라 차고 있는데? 카메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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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보시면은 어때? 손 한 번 집어넣어보세요 손 손 안 먹히네 아이씨 안 먹히네 지금 저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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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죄송해요 지금 미친놈도 아니고 진짜 그쪽한테 일도 관심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진짜 아 농담 농담 솔직히 좀 설랬죠? 솔직히 좀 설랬죠? 솔직히 좀 설랬죠? 저보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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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